안녕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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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울까? 아주 이쁩니다 오고 있어요? 행복해요 어디를 보러 왔지롱 어디갔지? 아! 저기있어 너 완전 빨리 도망치더라 무시어 왔다 야 내가 영상 속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닌데? 얼굴이 완전 달라졌잖아 까꿍 말고도 할 줄 알아? 너 기대해 우리 이사가면 저 오드리랑 몇 달 살 거예요 2층에서 우리는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오드리 살 빠졌다며 또 왔어 모르겠는데 겨울이라 철 올라온 거야 뭔 소리야 귀여워 안녕 또 올게 빨리 동그리로 돌아와 낯설어 낯설어? 어 낯설어 나 저런 얼굴 본 적 없는데 트릿을 가만히 앞에 두고 있어 간다 우리 먼지 다이어트 중인데요 먼지 몸무게 중간 점검을 좀 해볼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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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킬로일까? 우와 6.6킬로래요? 어? 진짜? 먼지가 한때 7.6킬로였거든요? 와우 사람으로 치면 거의 10킬로를 뺀 건데 으아 너무 기특해 봉지 몸무게를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봉지가 6.57 거의 6.6 정도 둘이 거의 1킬로 차이가 났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몸무게가 비슷해졌다 먼지가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비만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좀 정상 몸무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좀 감행을 해봤는데요 세상에 1킬로나 빠지다니 아이 예뻐 너무 예쁘다 모델처럼 찍어주기 풀샵부터 멋있게 카메라 무빙을 해주지 뭔가 카메라 부분되게 오돌같았어 오돌이 프로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4.5만원 3.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네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찍어드릴까요 이거 너무 사각형인데요 얼굴은 동그랗고 몸통은 사각형인데 아주 이쁩니다 갑니다 눈곱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강지님이잖아 봉지가 초대했거든요 야 이렇게 올라가네요 시간이 좀 걸려요 무슨 일이야 어머 어머 둘이 뭐하는거야? 응? 보리도 이만하거든요 거의 중형년 크기의 분지 어머 윤기나 잘건가봐 잘건가봐 우리 요지 계란후라이 언니 왔지롱 요지씨 어쩜거 해주세요? 계란후라이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여요요요요요요 ㅎㅎ ㅎㅎ 요즘 뱃살 불이유 ㅎㅎㅎㅎ 요런 뱃살을 숨기고 있었네 그리고 털이 엄청 꼬실꼬실해 귀여워 요지 엄청 귀여운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접고 야야야 덩덩덩덩 덩덩덩덩덩 시시시작 덩덩덩덩덩 인사하세요 카메라에 아니 나를 보는게 아니고 카메라를 봐야지 나만 보고있어 여러분 우리 휴지 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안구간조증이랑 각막에 상처난 것 때문에 몇주간 안약을 계속 넣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휴지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잠정 제가 치료를 중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카로도 풀어주고 안약 넣는 것도 멈춰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좋아졌어 제가 그동안 너무 괴롭혔나봐요 갑자기 멈춰서 좋아졌다 라기보다는 그동안 계속 약 넣고 했던 것들이 효과를 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좀 안괴롭히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휴지는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휴지는 이제 행복해요 휴지는 이제 행복해요 휴지는 이제 행복해요 휴지 요즘 기분도 많이 좋아졌고 한참 예민할 때는 경수 보기만 해도 도망갔었거든요 비비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근데 요즘은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빨리 발을 험다 밀리고자 하니 지마 휴지는 아직 힘든데 후mit이 지배해도 나지 휴지는 기쁨을 하면 휴지는 비슷한것을 하니 다녀오기 오드리 오델이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오델이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오델이